오늘은 이곳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넣어놓으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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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고기의 고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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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달렸죠? 꽃만 달려있고 불 났나 보다 구워서 에호박 완전 컸어 에호박 에호박국수 해먹고 싶다 에호박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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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$2 에호박국수 에호 고채유스 넣었어요 깻잎, 상추, 고추, 애호박으로 쌈장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을게요 오늘 낮에 끓인 김치찌개 또 먹어도 맛있어요 딜은 어디 있나요? 면은? 응, 짬장 맛있어? 향이 나, 향이 딜 향이 나 어떤게 청양고추인지 몰라 그거는 딱 보니까 오이 맛 고추같아 청양은 아닌 거 같지? 매워 매워? 이게 청양고추인가? 이거 맛있게 매운 맛이 여기까지 난다 맞아요 이게 청양고추였나? 먹어봐 오이 맛 고추처럼 생겼는데? 먹어봐 맛있어 찌개 맛있지? 너무 맛있는데 밤이 모자라겠어 아아 아아 하하하 으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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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